탈레마트로스 전국 감염이 탈레마트로스를 뒤덮고 있습니다. 대피 작업 역시 큰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. 신관용, 그대의 도움이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. 전국 감염이 탈레마트로스 전국 감염이 탈레마트로스 샤프라스가 암혼의 적으로 들끓고 있습니다.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게 탈레마트로스 남서쪽 지역인데 그것도 지금 위태롭습니다. 우리 동족들을 대피시켜야 하는데 발사대가 적극 감염이 더럽혀졌습니다. 지상 병력만이 감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. 발사대의 감염을 제거하며 행성 차온로를 통해 우리 함선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습니다. 발사대의 감염을 제거하겠소. 그대의 동족은 살아남을 것이오, 대모. 약속하겠소. 그대는 이 전투에서 제 암흑기사단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. 그대는 무복당할 걱정 없이 어둠 속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. 이 보관실에는 도시의 마지막 비축 에너지가 있습니다. 그걸 손에 넣으면 다가올 싸움에 도움이 될 거군요. 이 보너스 목표를 완료하면 아둔의 창의 동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. 도시의 보관실이 두 곳 남았습니다. 아타니스, 그쪽 근처에서 균열이 열리는 게 감지됩니다. 공허공세자입니다. 시민시, 놈이 차온로를 노리고 있습니다. 카라스, 아드네층의 보기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나? 그도 폭격을 가동했습니다. 대상을 지장합니다. 참Вот 은쇄자가 약해졌다. 전사들이여, 다섯 놈의 숨통을 잃가느라. 문자 Canal 이제 아둔의 창의 명령창에서 궤도폭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신관이시여. 분쇄자를 처치해. 하지만 발사대의 감염을 제거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게 헛수고다. 저그가 이 지역의 방어를 엄청나게 강화했습니다. 궤도폭격이 방어선을 무너뜨리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. 아마도폭격이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nutzen. inge소에 영향력이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지역은 회색과 보다는 것을 digo. 그는 노을 Block항격을 중간으로 그대로를 réserv asko 스펙프에 서류가 많습니다. 명령 난 어둠의 길을 벌렀다 마법 병력을 강호해라! 저그가 우리 연결체 지점을 향하고 있다 공허의 힘으로 난 에라즈미 컴 우리의 컴이 적을 만났다 누구? 수동탐이 더 필요하니 도움을 바라는가? 가기 도움을 바라는가?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가?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가? 무죄법이구나 공허의 힘으로 공허의 힘으로 공허의 힘으로 이 두 번째 분쇄자입니다 차온로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총 흠 흠 나는 무한 명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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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일이 공급되지 않는 일입니다 영어 인풍 공격 용기 우융 타이빽 두 번째 로제 대목 침 젊기 보리 출밀 지참 자가 도움을 바라는 제위군 공허의 힘으로 도움말 하나 한 번 전 coal 없이 공허자들을 제거합니다! 발사대를 참보할 좋은 결단 allas 날 힘으로 갈 수 있으며 노 burial 마지막 함수ese 기지나 공격받고 있습니다! 어차피 어둠이 이의 능력을 여고 공헌 나는 무엇이의 목소리나 어젯 진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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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세자로 또 나타났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아시겠지요? 진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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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수여! 우리를 원하는... 우리를 원하는... 우리를 원하는... 이걸로 시간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다. 우리를 원하는 수만을 열어야 하다. 우리를 원하는 수만에 지고있어. 우리를 원하는 수만이 없여. 우리를 원하는 수만의 도움을 원하는 수만의 도움을 원하는 수만의 시각은sta. 처음먹 및 얼리 승인복을 원하는 수만의 도움이 필요하다. 공이 공격되지 않는 중입니다 장도가 되어있다 광을 덤피합니다 어둠 속에서 내가 왔느라 제법이군 하나는 화려한 분 난 에라짐의 검이다 가퓸 명령을 따르겠듯 공허의 힘은 재미있고 모든 말을 알아 나는 광도둠 난 어둠의 길을 건넌다 좋다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흥미롭군 나는 원식의 목소리라 공허가 공허가 또 보냈습니다. 차온로가 파괴되지, 민문을 처치하십시오. 황소중! 난 도중의 길을 걸었다. 군세자를 또 하나 쓰러뜨렸다. 이 괴물도 정말 거치없구나. 감염을 경화했소. 이제 남은 발사대는 하나이로. 아, 죽음이. 영을 따르겠다. 공허의 힘으로 어둠이 꿈틀다. 이 괴물도 너무 편하다. 이 괴물도 넌. 이 괴물도. 이 괴물도. 이 괴물도. 황홀이 더 편합니다. 나... 여기 어둠 속에 있다. 마지막 태양석 에너지를 회수합니다 우리 병력이 귀환할 즈음이면 태양핵 증강작업이 완료되어 있을 겁니다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 광물 더 필요합니다 나, 난 어둠의 길을 건넌다 공원은 차가운 것 아무도 공원은 차가운 것 광물 더 필요합니다 난 어둠의 길을 건넌다 우리의 경험이 적을 만났다 아르타늄에서 공원분쇄자가 또 하나 소환됐습니다 도시의 신장군입니다 아티니아 공원분쇄자가 또 하나 소환됐습니다 도시의 신장군용 아아... 광을 던평합니다 마아... 여기... 좋다...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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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... 아... 아아아... 아아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